옥상 잘랐고 옥상을 옥상 잡았누? 옥상을 옥상 잡았어? 얘가 뛰어내린거야 근데 이거 1층 발소리 들렸거든 내 죽.. 파이팅 아시다 죽어 아.. 나 옥상 뭐야? 아잇! 제발 하나 제발 내 장전줄 장전줄 오른쪽 오른쪽 구석 오른쪽 구석 가발해? 어허 어디서 웃냐 얘? 형 쏜거 같은데 형 쌌는데 못쌌나봐 맛있다 아니다 이거 여기 총소리 아니야? 4번 계속? 된거 같애 4번에 한 둘 셋 되는거 같은데? 오케이 하나 계절 하나 계절 응 몇명 정도 뭐야 제형아? 확실한건 둘 왕관 아는정보 왕관 하나밖에 없어 2층 목적으로 발리자 일반적으로 끝 으으으씨 이만 깜짝 살려줘 1분 남았어 1분 빨리 빨리 바로 올렸어 하나 계절이고 하나 더 피일 그.. 안에 뒤에 되긴 한데 이거.. 셋 더 있어 해볼게 그냥 와볼래? 하나 더 계절 이기는 싫어 스나이퍼 하나랑 왕관 하나 스나이퍼 2층 하나랑 왕관 하나 스나이퍼 2층 스나이퍼 2층 하나랑 왕관 피일 왕관 1층 나왔어 왕관 2층 가까운 면 2층 가까운.. 1위원 머리 2층 멀다 에티아노 중 스캔 효과가 바꿨어 아 오늘 총 걔 안 맞는데? 개 짜증나네 으악 형이 쏘던거 하나 계절 괜찮아 천천히 덕대기랑 밑에 내려가네 하나 그러면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아 나 안되겠어 총소리 내지 마 총소리 내지 마 위험해 4번 2번내에 뛰어다닌다 나만 주일 수 있으면 봐봐 세명 앞에 붙인 와나랑 우선 세명 졸리대 아 몰라 옆에 해제해하고 쏴 그냥 해우서 라스트 해우서 라스트 해우서도 기절 뭐야 어디가 이거 능선 살렸다 능선 살렸나보다 대규 형 내 쪽 오른쪽 이거 4번 하나 계절 왼쪽 봐봐 왼쪽 꽉 빠져 엎드려 있을게 여기서 뛰어나온게 있을걸? 3번 저 먼저 하러가 나 여기 아 여기 세진아 여기 세 초록왜포 느낌으로 세 세웅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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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둘만 찾으면 돼 정사 빨리 가서 찍어 음 가고 있어 초록왜포가 라스트다 걔 잡으면 아 아 지팔리